아... 안녕하세요 배그사전 로우피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다양한 키 설정 방법으로 많은 꿀팁이 있는데요 그 중 조준 스코프 모드를 따로 분리하여 더 빠른 액션을 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준 스코프 모드 변경법에서 더 추가하여 더 빠른 스코프 모드를 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환경설정 키설정에 들어갑니다 전투에서 조준 스코프 모드를 따로 분리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조준은 엄지버튼 스코프 모드는 마우스 우클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방법으로 기존보다 빠른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환경설정을 더 변경하여 줌인아웃 모두 빠르게 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환경설정 컨트롤에 들어갑니다 아래로 내리다보면 키입력 방식이 있는데요 토글과 유지로 변경하는 컨트롤 키 설정란입니다 기존에는 스코프 모드가 토글로 되어 있어 키입력 한 번으로 액션을 계속 취하는데요 스코프 모드를 유지로 변경하여 키입력을 눌러야만 액션을 취하게 바꿔줍니다 해당 부분이 어색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줌인아웃에서 눈에 띄게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투 상황에서 더 빠른 액션으로 전투시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색한 컨트롤 입력 방식으로 불편했지만 익숙해지면서 더 나은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해당 설정으로 플레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다양한 정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